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요아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요아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요아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와 곡식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지구촌을 들이닥친 코로나처럼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이제까지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재앙과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간 결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다가 유독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혹독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내 앞에 아무리 문제가 큰 산처럼 놓여있다 할지라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큰 갈등 속에 놓여있을 때에 갈등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갱신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이 위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통해서 오직과 집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19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함께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풍성한 신양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즉 회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돌이키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3장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비록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돌이키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아래 누구든지 이 사탄에게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키는 은혜 바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절대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바로 이러한 돌이키는 은혜 속에서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과 현장이 멸망과 재앙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재앙의 흐름에 휩쓸려서 영향 받으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는 영적 혼란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혼란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서서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옛틀에 잡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된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 권세를 놓쳐버리고 마치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완전 내필임의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 육신이 모든 것이었고 모든 기준이었고 모든 과치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 산에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노아는 미친 노인내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노아는 매일 문제와 갈등을 겪었고 매일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매일 매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돌이키는 은혜 속에서 120년 동안 일심, 점심, 지속으로 방주운동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아직까지 내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영적인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귀가 얇다, 팔랑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제1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유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과 겸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외식과 행위로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행사로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바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회개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13절에 보시면 13절 후반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또 어떤 상태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서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면 오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속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는 힘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때에 유엘서 2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의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재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소재 전제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뭄과 또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북방에서 내려온 이방 군대로 말미암아서 밭의 소산이 다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유엘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요아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원해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도 보시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노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와 환경이 더 힘들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나의 눈을 들여서 보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많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유 목사님은 아예 하루에 딱 5분만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 제목만이라도 아니면 오늘 기도수첩의 한 단어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보자를 실제 누리는 393 바로 성부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주신 오력 그리고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393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관계된 사람과 만남 현장을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조금씩 보자의 상태로 그리고 해블리의 응답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해블리 파워 탈렌트 미션을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할수록 반대로 낙심과 실망이 크게 됩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중 영광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미크론의 대유행 속에서 세계 1위의 확진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게 되는 그런 추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3월 중순을 지나서 또 이제 서서히 꽃이 피게 되는 그런 봄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영적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적 봄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호학계로 돌아가자. 즉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 펼쳤던 그 시간표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나의 신앙이 영적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바로 보좌의 축복 헤블리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